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것도 시작된 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라인 방송의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관심도 없었고 또 이전에는 그냥 일부 사람들, 교회에서도 대형교회,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온라인 방송이 이제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또 모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씁쓸한 그런 형상도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1900년도 중반쯤에 윈도우가 시작되면서 아마 1997년도 정도에 PC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를 모르던 사람들, 일명 컴맹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은퇴하는 그런 사건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은요 이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도치 않게 소외되는 그 현상이 우리의 그 주위 가운데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요 이러한 반응은요 이러한 변화들은요 더 많이, 더 빠르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회의 그 변화 속에 한 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사탄이 갖는 이 사탄의 전략도 이 사회의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그 변화와 맞춰서 다양하게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날의 세계도 일부, 일부 나라들, 지역에서는요 여전히 핍박,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하고 있었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를 중에서 이미 복음이 들어온 그 나라에서는 그런 박해와 핍박보다는 다른 형태의 그런 사탄의 그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사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라고 열심히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석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양적인 그런 취미생활로 하고 목사님의 그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좋은 강자로 그냥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의 그 보유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의 악세서리 장식용으로 여기라고 그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교인은 많아도 되는데 절대로 그리스오이는 되지 말라 하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오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본체는 구원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지게 만드는 그 전략을 사탄은 오늘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현재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에 대한 희생을 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나의 편의 나의 이익에 독도 민감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서! 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공격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많은 이방계 그리스의 인들이 증가되었던 그 부흥의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유대계 그리스의 인들 중에서 여전히 그리스의 그 복음보다는 율법, 율법을 더 우선시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이용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율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변질시킴을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방계 그리스의 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공격을 퍼 부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요 시대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습성을 이용하여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최선이고 신앙의 최고라고 하는 모세율법 즉 할레를 이용하여서 이방계 그리스의 믿음을 그냥 낱낱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주 지독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죠? 바로 바울,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사탄은요 바리세파 유득의 그리스인들 즉 유대주의자를 통해서 이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인하며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3주 동안 나눴던 일장과 같이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자신이 가진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갈라디아교의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이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온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간직해야 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14년 후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그 사도 사도로서 부름받은 지 14년이 지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 14년 지난 후에 바울은 바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죠 바울이 동행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한번 나눠보면 먼저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인가요? 이 바나바는 이름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는 레이족 속의 사람, 레이닌이고 또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때요?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오리지널 이름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족보 이름 따로, 실제 이름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절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그냥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 사람들 너무나도 위로를 잘해 너무나도 잘 섬겨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나는 그런 뜻을 가진 바나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그래, 그는 바나바야 바나바야, 바나바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의 행동을 보고 붙인 그 별명이 사람들에서 계속 불려지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성경상에서도 그의 이름이 바나바다 라고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을 채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은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마가의 엄마의 소유인데 그 마가의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의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의 브라더가 누구예요?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상을 보면 이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이방의 교회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파견한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도는 어떨까요? 이 디도는요 이 바나바는 정반대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디도는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도는 헬라인으로 기독교로 개정한 그 이방인으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등장했던 아주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욕자였습니다 특히 디도서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인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디도는요 평생 자기의 스승인 이 바울과 복음의 사육을 같이 하면서 특히 이 그래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래대는 섬을 얘기해요 한번 지도를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섬을 보면 이 왼쪽에는 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가 있고요 보면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왼쪽으로 보면 이 그래대 섬 하나 섬 이게 바로 이 그래대라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명한 거 있죠? 뭐예요? 바보라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왼쪽에 있죠 근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섬 사역은요 참 힘든 그런 사역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런 어떤 침략위에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작업해 놓을 테니까 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얘들아 우리 하와이로 한번 가면 어떨까? 막 했더니 애들이요 단 한 번에 노 그러는 거예요 왜 노야? 그랬더니 거기 섬이잖아 그런 거예요 아무리 관광지라도 하와이는 어디예요? 섬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많은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런 울릉도나 독도나 그런 외지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해도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많은 침략위 목회자들이 그런 데를 솔솜수범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세워진 교회도요 침략위 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디도도요 다른 제자들이,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섬 그레데라는 그런 곳에 어려운 곳에 직접 솔솜수범하여서 열심히 기쁨으로 섬겼던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동력자인 바나바와 또 신실한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 방문은요 사도행정 9장 2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1차 방문 때와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방문 때는요 단순히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나대 사도, 베드로, 기타 등등의 그 사도 대 사도로서의 어떤 교제 사귐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이 처음에 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2차 방문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게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게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시 사도행정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게시는 사도행정 1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의 게시를 가리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 선지자의 무리가 이렇게 오게 돼요 선지자의 무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처럼 큰 흉년이 이 뭐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세계에 그게 만연해지자 안디옥교의 성대들이 이 기구누레니아에서 고통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요 구제 헌금 그리고 모은 그 후에 구제 헌금을 바로 신신한 사람 바로 바나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가서 전달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원래 예루살렘의 2차 방문의 목적은 바로 개시대로 생긴 흉년으로 인하여서 또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실 2차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구제 헌금의 그 전달 외에 바울이 의도했던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사도성의 그 정답성을 변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제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 돼 바울은요 갈라디아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1차 방문을 했던 그 목적이 다른 사돌로부터 내가 뭐 사도직을 받거나 내가 뭐 예수님께 받았던 사도직이 진짜지 아닌지 컨펌 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단순한 사귐을 위해 갔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1차 예루살렘 방문 후에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의 주의자들은요 바울이 가진 사도성, 바울이 전하는 이신득의 그 복음을 부정하면서 야, 모세의 율법대로 할레를 받은 후에 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바울에 대한 아주 저주도 아주 서슴치 않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막히 말하고 다녔어요 어떤 얘기냐면 야, 지금 이방 땅에서 이 바울이라는 자가 뭐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주장하고 너 거짓된 복음을 진리라고 전하지만 야, 예루살렘이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돌로미나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그가 주장했던 어떤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오직 믿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칭하고 제자를 사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저주를 받고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온갖 그 욕들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서슴치 않고 막 말을 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은요 이러한 소리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저 사람이 그런데 선생님도 거짓, 가짜래요 선생님이 전하는 그 복음 가짜라고 해요 어떻게 하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별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쪽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약속 끼면서 우리들만의 비밀 그러면서 딱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다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시간은 무슨 얘기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거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가진 이 사도직과 자신이 그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좀 지혜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한 구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갈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오직 믿어로모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자신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 또 자신의 의심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만난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제시해요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 그리스온이 되었지만 한례를 받지 않은 그 디도라는 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이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구제 현금을 전달하는 이렇게 좀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요 바울 자신의 그 사도직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사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으로 사도직을 받았다? 그거에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전한 그런 이신들에게 그 복음이 1%라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도 믿지 않았어요 진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갖는 이 사도성이나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서 만약 사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가 행할 이방인들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그런 핍박과 더 많은 방해를 받을 것이 그냥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이 지지를 얻으면 야 봐 넌 거지지 너는 사칭한 거야 너는 사칭한 거야 아니야 사도들이 너를 거부했잖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오기 전인 전인 어떤 그 1차 방문 예루살렘 1차 방문과 2차 방문 그 사이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했죠? 10년 1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사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도행정 구장서부터 이렇게 피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정 9장 30절과 11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가 계속적으로 고향인 이 다소를 중심으로 다소를 포함하고 있는 길리기아와 그 밑쪽에 있는 수리아크 지역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 사람들과 열라이나 접촉 전혀 없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정 1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 땅 요빠라는 그 도시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 이 무두장에는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정 나눴을 때 같이 나눴죠 이 가축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베서 그것을 뭐 신발을 만들든지 모자를 만들든지 그런 거 가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기도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이 가득 찬 그 그릇이 하늘로부터 세 번 척척 내려오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잡아 먹으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너 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었었고 지금도 안 먹을 거고 앞으로 먹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하자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책망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정 10장 17절에서 48절을 보면 이 그릇이 내려온 환상이 깨이자마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문 앞에서 만나게 되고 그를 따라서 이 고넬료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 자신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그 집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내린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구원에도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 사도행정 1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육바에서 있었던 일 또 고넬료의 집 그리고 예루산에 가기 전에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때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레바든 할렙바 그리스인들이 듣고 야 베드로 네가 예수님 수제자고 네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교제를 할 수 있어 널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비난이 쏟아지게 돼요 이때 베드로는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육바에서 경험했던 것 또한 고넬료에게 이뤄던 그 성령의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전하자 어때요? 이 할렙바 그리스인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알고서 그 사건을 그 일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사대인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생겨져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다음 여섯 번째로 사대인전 11장 21서 24절을 보면 이 안디옥 땅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리 듣고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사건이 그때 나오죠 다음 일곱 번째로 사대인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리스인들 이방계 그리스인들을 열심히 그리스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부응을 하니까 어때요?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손이 딸리고 너무나 하니까 그래 근처 윗동네 다소의 지금 사울이 있지 바울이 있지 그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울을 불러서 1년이 넘도록 같이 그 안디옥의 이방계 그리스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후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했던 그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그 개시대로 개시를 따라 어때요? 예루살렘에 2차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였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베드로가 경험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은 목격했고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품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울의 사역에 대한 거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에 받는다 라는 그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 그 동의가 이루어진 그 마음이 모아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라이프 교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당시에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부부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는데 처음 사육을 시작하는데 새가족 다 왔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한 2주, 3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 믿음이 약한 거고 결국 구원받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치유의 은사가 곧 구원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편협한 성경의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협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사마는 은사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참된 은사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그분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 썬데이 그때 바이블 스토리 와서 이렇게 막 하다가 치유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받지 않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 코비드 백신의 그 접종이 시작되면서 구원과 백신 접종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이 백신 안에는 베리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이 계시록이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주위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제가 그 백신 맞았던 그 미용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갔는데 갑자기 그런 거 미용실 복사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 백신 맞으면 베리칩이 그 안에 있어서 그걸 맞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되게 시러스하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따져봅시다 그 문제를 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 14장에 말씀해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수화들 즉 거기서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악한 자들 사탄의 수화들이 주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그 배교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요 백신을 맞냐 안 맞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할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오는 디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한 그 보금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요 디도에게 할 일을 받지 받으라는 얘기를 끊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4등절을 보면 4등절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3절을 보면 디모데라는 그 제자를 얻게 돼요 그렇죠? 2차 전도형에서 그런데 디모데라는 것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을 직접 데려다가 그를 할래를 시켜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디도는 아닌데 디모데라는 할래를 했어요 그 이유는 4등절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대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받고 곧 순교할 이 바울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방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의 보금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고자 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할래를 일부로 디두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본질 위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8장 13절에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가진 그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바꾸고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복음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과 자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그 모습은 바로 복음의 사역을 위한 연합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유력하다라는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9절에 나온 바로 야고보 개바 베드로 요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일까요? 1번 사도 야고보, 2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누구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안디옥에 보낸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원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열매로 한례받지 않은 그 디도를 그들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절과 6절에서 동일하게 유력하다라는 그런 이들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아휴 뭐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의 사도만 진짜라고 하고 나는 가짜라고 해서 아휴 빈정상해 기분 나빠 아휴 질투나 그러면서 어떤 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원을 조금 무시하고 좀 이렇게 그를 이제 조금 이렇게 낮춰 부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다만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원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가지고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원은요 진짜 진정한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격이 다른 특히 뭐 자칭 사도라라는 그런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공격을 했죠 예를 들어서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공생의 그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을 참 알았던 그 사도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한 사도들은요 주로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한례를 받은 성경에 의해서 정결한 자가 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요 한례를 하지 않았던 부정한 자들을 그냥 교회로 끌고 왔어요 그럼 끌고 와서 좀 한례를 시키고 정결한 자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그냥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을요 어떤 식으로 취급했냐면 이 예루살렘인 사도를 앞에 했으면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받아서 당장이라도 죽을 그런 가짜 사도 가짜 복음 전자 죽어야 마땅한 자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말과는 달리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바울을 동등한 사도로 받아들였음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의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구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께 주신 지상명령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온유대 그리고 경계지역인 사마리아까지는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때요? 사마리아 전체와 또 땅 끝까지 이루는 사역을 누가 했어요? 바로 바울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 사도를 볼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그들은요 바울의 사역을 베드로의 사역과 아주 동등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바울의 그 사역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달랐어요 베드로는 누구? 유대인들 바울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하지만 모두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동일한 사도직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도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동욕자임을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요 우리가 아까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나눈 것처럼 이미 몇 년 전에 베드로가 요파에서 경험했던 것, 봤던 것 또 고년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했던 그 내용, 들었던 그 내용이 어때요?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이 우리 10절에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또 다른 구원의 요건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그가 연보를 모아서 도와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할 그런 의무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포마하여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맺어져야 하는 그 열매에도 우리는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6월 10일서부터 1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BB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BS를 통한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주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이 덴톤에 있는 인터내셔널크 처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잘 수고했고 또 여분의 것을 우리가 도네이션 했고 또 지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네 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저와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 찬양도 도와주고 예배 성경꼬부 소그룹 또 하면서 또 뒤쪽님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 교회의 단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요 이전에 우리 완수집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한 건데 우리 교육부에 보면 의자 받은 게 있잖아요 사실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준 건데 남은 게 이제 창고에 한 20여 개 있었는데 창고에 있으면 이제 스키 차고 썩으니까 예전에 그 의자도 다 그 교회에 줬어요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빌터해서 BBS 자료집, 물품 또 사람들까지 이렇게 딱 도와주니까 계속해서 그냥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라이프 교회가 좋습니다고 감사합니다고 막 하는데 때로는 너무 이런 지나친 감사에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그냥 몸들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죠 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는요 그 교회와 서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그 인터내셔널 처치는요 바로 동일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의 동욕자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요 우리만 좋고 우리만을 위하고 우리만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도 아니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자지만 우주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위해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모습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처럼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과 그의 합당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우리는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장년부 같은 경우에 우리 성경통독지를 통해서 매년마다 우리 장년부의 50% 이상의 그 장년들이 완독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미래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현재 그 교육부의 아이들도요 동일한 성경통독지를 사용하였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속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것은 뭐 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네가 좀 마음에 우러나서 좀 했었으면 좋겠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드의 우사 3장 16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안 되면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나요? 들음에서나요 들음은 뭐로나요?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배와 성경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되고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와 복음의 동력을 이루어야 할 그 교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단위 목사인 제가 내려놓아야 할 저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태도 그 생각들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렇게 덩치가 있어서 모든 걸 다 포함시켜줘서 흡수할 것 같은 스폰지 같은 그런 몸매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아이들, 우리, 우리, 우리 이런 생각에 더 집착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우리 모두가 다 격려하면서 또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해요 제가 잘못하면 목사님 그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충고도 성도님이 저에게 해주실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잠깐 우리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통통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보금의 질의를 굳게 잡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라는 그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보금의 사육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보금의 동력자들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서로 격리하고 도와주면서 보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라이프교회와 우리 라이프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